지난 4월 17일 어린이집을 나선 이후 잔추를 감추었던 김양은 결국 3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강력사건만 중요하고 애 실종사건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저거 내가 해야겠다 어떻게 네가 그린 그림이 하나같이 죽은 아이가 관련된 장소일까? 그거야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린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야 이 새끼야 경찰?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인 거야? 실종된 애들 찾으면 네 동생이 살아돌아올까? 야 도대체 뭐야? 사이코메트리 사이코메트리?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시간이 없어 이 새끼야 이 놈으로는 다리잖아 뭐 할 수 있잖아 내가 뭘 보여주는데 이런 거 다시는 내 눈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이 손나 사람 살린 손나 제발 놔 이 새끼야 음식 old 보일 결과가 바뀌었라 보일걸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 시절부터 은인이 me 그리고 보일걸 가이just 보일걸 포가이 impacts